도레미 모두 몇개개 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많다는건 알아 하하하 내가 세워볼테니까 잘 봐 하나 둘 셋 넷 넷 어 그 다음엔 그러니까 넷 다음엔 아우 뭐더라 어? 어? 뭐더라? 그야 다섯이지 어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야 셋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야 넷 하고 넷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야 다섯 하고 다섯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야 아주 큰 소리 나지요 모두 모이세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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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신나긴 해 부를게요 신나는 옥대랑 부를게요 파도 하는 피아노 딩동댕동 딩동댕동 어려워하는 기타를 듣고 딩가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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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루 깔쌔한 언니랑 부를 수 있게 보수할게요 호호 언니랑 부를게요 짜잔이 형, 이게 무슨 소리게요? 무슨 소리인데? 하나하고 하나하면 나는 소리죠. 아하, 그럼 짜잔이 형도 해볼까? 하나하고 하나하면 그리고 둘하고 둘하면 우와, 재미있다. 치치도 해볼래요.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소리내봐요. 먼저 손가락 하나씩 들고 이번엔 두 개 셋 넷 다섯 손 제일 힘차게 우와,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다시 한 번 손가락 하나씩 들고 조용히 소리내보세요. 예 자, 하나부터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이번엔 두 개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다섯 타고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네 다섯 타고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다섯 타고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아주 큰 소리 나지요. 손가락을 많이 부딪힐수록 소리가 커지네요 그렇지 이번에도 잘 들어보고 소리 내보세요 하나부터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이번엔 둘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좀 더 큰 소리로 둘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많은 큰 소리 낼게요 친구들 호호한 일 보세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어때요 우와 멋진데 좋아 좋아 그럼 우리도 다섯 손가락부터 거꾸로 해볼까 다섯 넷 셋 둘 하나 준비 다섯 타고 다섯 타고 다섯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넷 타고 넷 타면 무슨 소리 낼까요 셋 타고 셋 타면 무슨 소리 낼까요 하나하고 둘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아주 작은 소리 나지요 정말 작은 소리 낼까요 정말 작은 소리 낼다 자 다시 다섯 손가락부터 큰 소리는 다섯 타고 다섯 타고али 큰소리로 준비 similar 자카 다섯 타고 다섯 타고 다섯 타고 다섯 타고 다섯 타고 무슨 소리 낼까요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아주 작은 소리 나지요